할렐루야 또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어루만지소서 우리 찬양대가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나온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버지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만날 때 꼭 약속의 장소에 와서 만나라 약속의 장소로 나와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계시죠 뭐 골짜기든 모든 벌판에 가시든 불 속에 다 계신데 하나님은 해막을 짓고 해막 앞으로 나와라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해막 앞으로 갔어요 해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멀쩡한데 뭘 죽었나 살아나리라 그래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주실까 그 다음 말씀들을 죽 보면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파멸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질병에 걸린 자들이 건강함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모습으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 그 안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지나고 며칠 있다가 우리 안재명 장르님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 세대 청북교의 초기에 수고하고 애썼던 장르님들이 이제 다 떠나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안 장르님 평생에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 있던 일곱 장르님 가운데서 김유식 장르님만 현재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맨 처음에 서정일 장르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강명진 장르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좀 있다가 김정권 장르님이 캐나다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박중호 장르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자완 장르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번에 안재명 장르님 돌아가시고 생각해 보니까 1세대 장르 1세대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김유식 장르님만 남아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같이 지냈던 날들을 가만히 되살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3대가 다 지나고 또 생각해 보니까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르님들이 다 은퇴를 했더라고요 다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르님들이 3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그때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자에게 축복이지 죽은 자에겐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을 체려놓았다 해도 죽은 자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감으로 옷을 지었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금은 부활을 다해서 지어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겐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산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도 구원의 축복도 영생하는 축복도 천국에 가는 축복도 어떤 자에게 있는 것이냐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죽은 자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이 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생이요 점점 망해가면 안 돼요 점점 망해가는 인생도 있어 점점 죽어가는 인생도 있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흥해가는 인생 점점 살아나는 인생 점점 새 힘을 받아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영이 살아 있어야 그랬어야 내 자녀도 축복을 받고 내 자녀도 자녀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미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그렇게 축복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아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손자는 예수와는 거리가 멀고 내가 내 영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자도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들을 이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험된 청북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성령 말씀에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가 생명을 얻었다 마른 뼈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이스라엘아 네가 죽었다 네가 마른 뼈가 됐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요 생명을 생명을 얻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든 이스라엘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청북교에 마른 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에스겔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에 그랬더니 말씀을 대안하라 했더니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여기에 우리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납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우리 몸든 교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3회의상 4장에서 5장까지 쭉 보면 불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일 났다 난리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오냐면 법괴를 가지고 나와요 처음에 나가서 패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패했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괴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불레셋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왔다 그 말에 불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큰일 났다 애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며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해 들어왔다 이제는 우린 망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불레셋 장군 중에 똑똑한 장군이 있었는지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싸워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나가서 이스라를 치자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레셋 군대가 와 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법괴가 있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괴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막 싸웠는데요 어떻게 됐어? 졌어요 법괴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괴가 불레셋으로 갔어요 법괴가 있으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 장르 권사 집사니까 나는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모르는 얘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린 누굴 믿고 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 집에 오니까 모든 근심 걱정 다 내어려고 편안해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얼마나 편안해 아버지 집에 와서 잠 오는 사람 깨우지 말아요 기분 나빠요 하게 놔둬지 아버지 집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알고 계신 분이고 나를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닿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오셨다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사람을 찾아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찾아가셨어 하나님이 찾아가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 잘나서 찾아왔어요? 똑똑해서 찾아왔어요? 뭘 그리 잘났는데 우리는 뼛속부터가 죄인이야 얼마나 죄인인지 사도바오를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사람 나를 건져내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나를 건져내뿐이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기는 이라 사망아 이 죄야 내가 아무리 덤벼도 그리스도가 나를 넉넉하게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너의 이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망이 네가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데 그렇게 보잘 것 없는데 우리가 뭐 폼 재고 큰소리 치고 해본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백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시간 속에 보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보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따져보면 과학에서 따져보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꾸 뺑 돌으면 1년이에요 운동장 한 바꾸 뺑 돌으면 1년인 거예요 1년 그러면 100년 살아봤자 몇 바꾸 돌은 거예요? 100 바꾸 돌고 끝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먼지에 지나지 공간 속에서도 보세요 공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러고 이것저고 했다 내가 교유를 위해서 뭐 뭐 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은 배지도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그 느낌을 느끼며 살아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얼마나 바다가 높고 큰지 청주에서는 못 보지요 저는 날마다 바다를 봐요 끝도 없어요 끝도 바다가 그 넓은 바다에 있는 달팽이 하나 고기 하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쫙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 쫙 그때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 맞닿아 지평선 맞닿아 있는 거기에 있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조그마한 다슬기 하나 달팽이 하나가 바위 틈에서 꿈저락거린다고 누가 보기를 합니까 알아주기를 합니까 거기서 이끼 좀 뜯어먹었다고 바다가 변합니까 뭐 세상이 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제가 그 바다를 보면서 감동이 돼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하고 노래를 불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 찬양을요 그냥 서서 부르는 거 아니야 나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 돌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입니다 감동이야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는데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너 혼자 골짜기로 가라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와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는 약하고 보잘 것도 없지만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의 현장에 내 봉사의 현장에 내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기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니 오늘도 여기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한 8km를 걷습니다 8km 정도는 아침마다 걷는데 한 8km 정도 걸으면 한 12,000보 그 정도 발걸음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걷다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한 다리만 줬다면 어떻게 내가 고러 다닐까 한 다리만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걷고서 한 100m 가겠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균형 있게 그래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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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가다 보니까 8km를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 제 깨달음이 뭐야 내 인생 길에도 하나님이 나 혼자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진흙탕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과 같이 가게 하시니 나하고 성령하고 성령하고 나하고 나하고 성령하고 나하고 참 쉽구나 그 친구들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세요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해요 다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일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법이에요 같이 가는 방법 매일매일 1년 365일 뿐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나날이 혼자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다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너다 그 말이야 네가 이렇게 바짝 말랐다 그러면서 이 뼈가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주시겠대요 바짝 마른 뼈도 살려주시겠대요 내 절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겠대요 살려주시겠대요 마른 뼈라고만 표현해도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바짝 마른 뼈요 아니 마른 뼈도 마른 뼈지 무슨 바짝 마른 뼈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바짝 마른 뼈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옛날 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저희 할머니가 일꾼들 사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 가서 소다리뼈를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오세요 사가지고 와서 가마솥에다 푹 고와 고와가지고서는 그 뼈를 꺼내가지고 살을 잘 발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빼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도끼로 다 찍어서 토막을 내가지고 다시 솥에다 넣고 시래기를 잔뜩 집어넣고 밤새 고우면요 뼈 골수까지 쏙 빠지고 뼈가 하얀하니 진짜 뼈만 남아 그거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울타리 옆에 이런 데 갖다 버린다고 개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뼈를 좋아하잖아요 개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바짝 마른 뼈는요 동네 개들도 쳐다보지도 않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개도 쳐다보지 않을 내 인생을 누가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 희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른 뼈가 됩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부를 보니까 성경 통독 읽기에 6천 번인가 몇 번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85년도쯤 아마 그쯤에서 성경 1만독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 10년만 되면 우리가 1만독 우리 교회가 할 거다 그 생각하고 출발해서 여러분 여기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10독 하면 10독 기념패를 내가 줬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못 읽어 이제 6천 번 밖에 안 됐어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지 하루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몇 끼 먹어 주로 금식을 많이야 금식을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어? 만 원짜리가 하나 들었어 이걸 내가 언제 여기다 넣어놨지? 꽁뚱 생겼어 그걸 딱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또 딱 펼쳤더니 어? 또 만 원짜리가 있어 신기하다 이게 뭐야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성경책을 펼칠까 펼칠까 왜 성경을 펼쳐요? 만 원짜리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아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병이 나아지고 말씀을 읽다가 팔자가 바뀐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 꽃꽂이를 했는지 참 예쁘게 잘 해놨어요 양쪽에 이 꽃꽂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눈으로 보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조금 얼마 있으면 어디로 가? 쓰레기장으로 가요 쓰레기장에 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꽃같이 환하고 밝고 좋으나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아주 밝은 모습을 웃고 있으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감나무를 제주도에서 심어서 한 30주를 심었는데 지금 한 5년 됐어요 5년 되니까 작년부터 감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봄이 되면 가서 감 이렇게 전지도 해주고 잎사귀도 따주고 그러잖아요 감잎 차가 좋다고 하니까 또 요즘에 저더러 봄에 싹 나면 감잎 좀 따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어서 감잎을 열심히 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무에 가보니까 가지는 뻗었는데 새순이 없어 새순이 새순이 도단하질 않았어 그 가지가 뭐야? 죽은 가지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죽은 가지야 똑같이 청북교의 성도인데 죽은 가지야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가지는 맞는데 죽은 가지야 새순이 돋질 않아요 새순이 돋질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새순이 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산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는 열매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하는 것도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것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장례를 치르려면 관을 이렇게 갖다가 시신을 얼굴에 화장을 다 해서 머리도 굵게 빗고 그리고 이 양복 넥타이 다 메고 양복도 쫙 입혀서 관에다 이렇게 뉘어 놓는 거예요 발이 나는 날 뚜껑을 열어놔요 여러분의 예배 먹고 조문할 때 사람들이 쭉 관을 한 바꾸 돌면서 여기 와서 인사하고 뭐라고 한마디 던지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그 관이 열려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참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화장을 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었던들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도 죽은 영혼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절에 너의 많은 뼈들아 여우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산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홍해도 갈라주시고 말씀으로 반석해서 샘물도 소산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다 고쳐준다고 하니까 백부장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려라 그 즉시 하인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와야 돼 하나님이 창색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온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에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살게 하라 사방에서 불어라 사방에서 부르려니 사방에서 기도해라 온 교회가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거천주 12일 주일에 제가 광주 세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거기도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는데 참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1부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신애남 전사님 제가 광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따님과 함께 저를 보러 왔어요 1부 예배 지금 93세 그냥 이제는 90이 넘어서 허리도 간신히 일으키는데 그냥 이렇게 품에 안아보니까 그냥 얼마나 몸이 작아졌는지 그런데도 정신이 또렷 또렷하고 옛날 얘기하고 여기 연세 많은 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65세에 암에 발생을 했어요 암이 발생해서 신방을 하는데 맨날 다니면서 밥은 같이 안 먹고 돌아앉아서 약만 먹고 앉아서 아이 왜 밥을 먹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 권사님들한테 한번 제가 좀 제발 되려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래서 권사님들 그때 권사님들이 전사님을 데리고 저 아산병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지금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내시경하고 다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암이 말기가 돼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치료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도로 내려가라 도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암 말기라고 하니까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올 때는 때매가지고 왔어요 죽기만 기다리고 앉았잖아요 방에서 얼마나 바짝 말라가는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항상 그 남편 서상균 집사가 저한테 오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전두사가 죽어요 우리 전두사가 죽어요 그래 그렇게 안타깝게 그러고서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었어 한 번은 사표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표서 사임하는 사임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놓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건강할 때는 일하라고 시키고 병 드니까 이제 놓고만 둬라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사표서를 가지고 전사님에게 갔어요 가가지고서 전사님 사표서 냈네 그랬더니 예 제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사표서 낼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냈어요 그냥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냈죠 그럼 나 이거 못 받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표 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사님 데려간다는 얘기니까 사표 받고 하나님의 내라 소리 안 하면 전사님 살려주겠다는 얘기니까 나 이 사표 못 받아 그리고 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다 기억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전교회 기도 선토를 하고 주일 낮 밤 수요일 할 것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 때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밤마다 철야 하면서 기도했어요 석 달쯤 지났는데 미음도 못 넘기던 우리 전사님이 미음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다 죽을 먹기 시작한다고 하고 조금 했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고 화장실도 못 가던 사람이 자기 발로 화장실을 가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모시고 아산병원에 갔잖아요 내시경 다 했는데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세? 93세 건강 얻어서 70세까지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 70세 명예권사로 우리가 추대를 하고 고향의 따님 집으로 그러고 내려가셔서 지금도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영이 살면 내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이 다시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지만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계획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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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